아시아 경제에서 아주 셀트리온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. 같이 한번 보실게요. KJJ업 현장을 가다. 연구 임상 생산 원스톱. K-바이오 미래 셀트리온. 아주 좋습니다. 타이틀이. 5천억 들여서 종합 R&D 센터 건립. 복제약 넘어 신약 개발 박차.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개발. 임상 분석. 해외 안 맡기고 직접. 이거는 시야로 말하는 거죠. 2030년 세계 톱10 도약 핵심기지. 이 소제목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. 여러분. 이 사진이 셀트리온 2공장 인근 부지 대지 면적 약 3천평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 지하 1층 공사 현장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이 또 중요한데요. 우리는 지금 셀트리온 1공장에서 렉큐론을 생산 중으로 알고 있는데 완제 작업은 송도 2공장 1층 충전실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고요. 이 셀트리온 연간 실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 주셨는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회색 막대가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1조 8491억원.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동안 계속 우상향이었죠.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매출 상승폭이 엄청납니다. 약 한 70% 정도 상승을 하네요. 영업이익도 보시면 2017년도에 많이 나왔다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줄어들었다가 올해 2020년도 7,121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내년, 훈년, 2023년 어떨까요? 저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중대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이 글로벌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위치가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셀트리온 이공정 부진해 완공일은 2022년 7월 면적은 약 3,000평 수용인원이 2,000명이고 역할이 연구허가임상 등 복합연구개발기능수행 여기에 그 임상기능을 확대할 거라고 뉴스로 나왔었죠. 또한 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현황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. 제품명 ctp16을 보면 적응증이 대장암 오리지널 약품이 아바스틴 시장규모가 63억 달러입니다. 달러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주 정도 tp43 오리지널 약품은 스텔라라 자가 면역질환이고 시장규모가 109억 달러 tp39 의약품이 오리지널 약품이 졸레어 천식 및 두드러기에 대한 적응증이고요. 시장규모가 33억 달러 tp41이 골다공증 시장규모는 52억 달러 tp42가 황반변성 시장규모는 61억 달러 이 시장규모만 산술적으로 더해보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. 우리 돈으로 33조 발매 예상기간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래서 셀트리온은 좀 긴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확실한 파이프란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좀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조금만 호흡을 가다듬고 미래 성장성을 보고 힘든 시기 힘든 기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